김진영입니다 오늘 반드시 승리해서 저희 힘으로 꼭 전류합시다 우리 강원 원정에서 극적인 골을 이정배 선수만 넘었을때 우리 강원 원정에서 극적인 골을 이정배 선수만 넘었을때 우리 강원 원정에서 극적인 골을 이정배 선수만 넘었을때 우리 이정배 선수와 직관원님께서 함께 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으로 가주세요 원정! 안녕하세요. 인천지나이스 미드빌더 이븐수입니다 추운 날씨는 더 좋으셨습니다 이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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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뭐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팬 여러분들이 경기장을 항상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빈아! 정빈아! 지금 정빈아 한 마디 해주시죠 정빈아! 정빈아! 자 우리 주시문에 미술과 함께 정빈아의 주인공 김거란님의 멋진 시축이 진행되겠습니다 신청 박수님의 유니폼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배 선수를 감사의 입대로 두 분협이 기념촬영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축! 우리 자랑스러운 이정배 중에 이정배를 외쳤다 김가루님의 시축이었습니다 감사의 박수 돌려주세요 보내주세요! 벌써 목 아픈 것 같은데 유나이티! 정성! 안녕하세요 구본철입니다 구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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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열심히 응원해주시면 형들이 더 승리로 보쌈 해주실 것입니다 한번 갈까요? 네! 오늘만은 간을 간다 오늘만은 간을 간다 오늘만은 간다 외쳐보자 부르자 외쳐보자 불러보자 내 삶을 이겼던 일들은 저와 나의 안이도 오늘 많은 자인도 외쳐보자 부르자 외쳐보자 부르자 내 삶을 이겼던 일들은 저와 나의 안이도 오늘 많은 자인도 외쳐보자 부르자 외쳐보자 부르자 외쳐보자 불러보자 내 삶을 이겼던 일들은 저와 나의 안이도 오늘 많은 자인도 외쳐보자 부르자 외쳐보자 부르자